네 성인인지 발달 5단계 첫 번째가 지식의 획득 이것은 이제 지식의 획득은 피아제가 이야기했던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까지 기본적인 인지구조 발달 기본 인지구조 발달 이것은 이제 감전구형의 피아제가 이야기하는 인지발달이 지식의 획득의 단계 되겠죠 두 번째가 성취 단계다 성취 단계에서는 30대까지 성인 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인 전기 성취의 단계다 성취의 단계 직업 선택 그 다음에 가정의 설계 생애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다 관련된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성취 단계 세 번째가 성취 단계 이후에 중년기에 해당하는 단계가 되겠죠 책임의 단계 여기가 이제 중년기의 단계가 되겠죠 책임의 단계에서는 배우자 자녀, 동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과업에 관여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고 판단,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그런 단계다 네 번째가 책임의 단계 이후에 실행 단계다 실행 단계 네 실행 단계 성인 중년기 이후가 되겠죠 노년기와 중년기 사이에 기관의 장, 지도자, 그 다음에 지적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보다 복잡하고 조직적인 위계, 그 다음에 책임을 갖는 문제 해결 여기도 이제 역시 중년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재통합 단계 재통합 단계 여기가 노년기에 해당하는 단계이고 사회적 책임의 감소, 그 다음에 개인적 흥미, 가치에 적합한 문제 및 과제의 선택 그래서 이렇게 다섯 단계이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피아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여기가 이제 추가가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성취와 책임, 실행과 재통합 그래서 성취, 책임, 실행, 재통합 뭐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5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피아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고 그 이후에 성취, 책임, 실행, 재통합이라고 하는 단계들을 추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의 인지 발달인데요 이러한 인지 발달 이론들이 이후에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들은 성격의 발달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지구조의 발달, 그 다음에 성인의 인지구조 그리고 성격의 발달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샤이에가 피아제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을 첨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리겔의 변증법적 추론 모형이 있는데요 리겔, 리겔도 피아제 이후에 어떤 인지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했는데 변증법적 추론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리겔의 변증법적 추론 모형이다 변증법이다 변증법 변증법적 추론 이게 무엇인가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해서 인지 발달이 완성된다는 피아제의 주장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성인기 특유의 사고인 변증법적 추론을 주장했고 이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청소년기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과 대상물 또는 사람의 내지 않은 모순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종교 관점 문제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모순을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사고가 변증법적 추론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추론이 모순을 깨닫는 사고 이것이 이제 변증법적 추론이다 밑에 이제 피아제와 리겔의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는 개인과 문제 상황 간의 안정된 균형을 지향하는 인지구조 발달을 전제로 했고 리겔은 문제 상황과 그 해결 양상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과 불안정성과 애매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불안정성, 애매성 이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어떤 갈등의 요소로 초점을 맞춰서 봤다는 것이죠 갈등과 변화를 중심으로 인지구조의 발달, 인지 발달을 이렇게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리겔의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것은 형식적 조작기 이후의 어떤 독립적인 성인 발달이라기보다는 피아제가 간과했던 어떤 인지 발달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것이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보완적인 측면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추론이라는 것도 인지 발달의 언어 하나의 형태일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리겔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불안정성과 애매성 그리고 갈등과 변화를 중심으로 인지 발달을 이해했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제 아를린의 문제 발견적 사고가 있는데요 아를린이라는 학자가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사고는 문제 해결에 국한이 되지만은 성인계 인지 발달은 문제 발견이라는 게 주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를린이라는 학자가 문제 발견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 문제 발견적 사고 문제 발견적 사고 성인계 인지 발달은 문제 발견이 주가 된다 중심이다 그래서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 다음에 문제 발견의 단계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성인계 인지 발달이 문제 발견 단계가 있다 단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발견의 단계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확산적인 사고 문제 해결 방법의 대안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발견의 단계다 이런 문제 발견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대안적 사고 또는 확산적인 사고 사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청소년기와 성년기는 다르다 이것들을 이제 주장했다는 것이죠 사례에 보시면 현재 직장에 남을까 새 직장으로 옮길까 이러한 두 가능성에서 선택하고 거기에 이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사고들이 문제 발견적 사고다 아를린이 이야기한 내용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삐아제가 이야기했던 인지 발달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인의 인지 발달 그리고 변증법적 추론과 같은 새로운 어떤 관점의 인지 발달 내용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성과 정서 발달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인지 발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아제와 비코츠키 그리고 샤이에나 리겔 그 다음에 아를린과 같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성 및 정서 발달 그리고 특히 이제 애착 발달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판서 내용들을 좀 지우고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교재 3번에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이 있는데요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애착 발달이라든지 도덕성 발달, 자아 정체성 발달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애착 발달입니다 유아에게 물리적 필요뿐 아니라 정서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어떤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애착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애착 발달이 이 성격의 어떤 인간의 어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스피츠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고아원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더니 고아원의 아이들이 충분한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가량이 첫해 죽는다라는 것이고 많은 그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하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고아원에서 그죠? 분유, 우유만을 주고서 키운 아이하고 실제로 안아서 우유를 먹인 이런 아이하고 이런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발달에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촉, 그죠? 이런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로우의 어린 원숭이 대리모 실험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원숭이 모형 철사로 된 철사하고 젖병을 둔 원숭이 모형하고 이쪽에는 젖병이 없이, 그죠? 젖병이 없이 따뜻한 어떤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담요 담요로 만든 어떤 원숭이 모형이 있을 때 어린 원숭이가 배고플 때는 이렇게 여기로 가지만 위험을 느낄 때는 이쪽으로 간다 배고픔을 느끼면 이쪽으로 가지만 위험을 느끼면 이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피딩하는 거 먹이를 주는 것만 가지고 먹이를 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이러한 발달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접촉위안이라는 말이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되었고 어미여기에서 형성하는 애착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드와 그의 동료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접촉이 미성숙한 유아의 신체 성장에 놀랄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인큐베이터 속의 미숙아들이 한 집단의 미숙아는 손으로 마사지하고 다른 한 집단의 미숙아들은 마사지를 안 했을 때 마사지를 받은 미숙아 집단이 훨씬 더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활동적으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접촉이 중요하다 이러한 접촉이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교재에서 애착 행동 측정에서 애착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에인스워드라는 학자가 낯선 상황 실험 낯선 상황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애착 유형들을 나누게 됩니다 에인스워드라는 학자가 이제 애착 유형들을 나누게 됐는데요 애착 유형 이 애착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이 배경 지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낯선 상황에서 유아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보이는가 그런 양식을 좀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형들을 분류했는데 건강한 애착, 안정 애착이 있겠고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애착이 이제 불안정 애착이다 불안정 애착이 있겠죠 이 불안정 애착에는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고 불안정 회피 애착이 있고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 애착이 있다 그 아이들의 이제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 혼란 애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애착이 총 네 가지로 구별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안정 애착의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교재 보시면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활달하게 놀았는데 적극적으로 탐색도 하고 없거나 낯선 사람이 있을 때는 약간 놀라고 탐색하는 행동이 줄었지만 다시 왔을 때는 이전과 같은 회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탐색 위추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회복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실 수가 있겠고 아이들의 이제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엄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엄마가 떠났을 때 그쵸 여기가 이제 원래 엄마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엄마가 없을 때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불안정 회피의 착은 어떨까 아이들이 엄마가 떠났을 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가 돌아왔을 때는 네 회피하는 그런 영향을 보였다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탐색하다가 엄마가 없을 때 어떻게 됐냐 엄마가 없을 때 무관심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회피 무시 네 이런 경향들을 보였다 아 이런 아동들이 아동들의 유형을 이제 불안정 회피의 착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가 떠났을 때 엄마가 떠났을 때 네 굉장히 불안해 했다가 네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화를 많이 내는 것이죠 분노하는 그런 유형들을 불안정 저항의 착이다 혼란은 혼란의 착 혼란의 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향들이 보인다 회피와 저항을 회피와 저항의 어떤 양상들이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애착이 되겠죠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무관심했다가 화도 많이 냈다 그래서 먼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혼란의 착이다 라고 이제 유형을 분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가지 요렇게 이제 네 가지의 애착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래서 이 애착 유형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로렌츠가 이야기하는 각인 이론이 있는데요 각인 이론 로렌츠는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 행동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거위들이 사람들에게 각인된다 그래서 처음 처음 보는 대상을 엄마라고 이제 따라다니는 거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가 맨 처음 보거나 소리를 듣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각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부하되는 부하되는 어떤 그런 오리 거위 이런 종류들이 사람을 엄마로 알고서 따라하더라 이걸 보고 이제 각인인 이론이다 이런 걸 만들었고요 친사회적 행동 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론들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죠 사회생물학적 이론 정신분석이나 인지발달 그 다음에 사회학습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학습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나누고 돕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보살피고 협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서 이제 로렌츠가 각인 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친사회적 행동에는 뭐 나누고 돕고 그 다음에 위로하고 보살피고 협조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보울비가 이야기하는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제 애착이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관계의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 개념을 좀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달하는 아이는 상호작용 경험에 대한 반복적인 유형을 기초로 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련의 모델을 쌓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들 일반화된 상호작용의 표상들 역할관계 모델과 자기 타인 도식이 아동이 예측하고 세계와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비교적인 고정된 표상적 모델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내적 작동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가는 자기와 어떤 환경과의 어떤 이미지 심상이 표상들이 고정된 어떤 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라는 것이고 안정된 애착은 반응 잘하고 애정이 깊고 신뢰할 만하고 보호자 그리고 사랑받고 주목받을 가치가 있는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저장하고 있다 건강한 상호작용 모델을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불안정 애착 아동은 위험한 장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매우 주의 있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세상이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내적 작동 모형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보호자